박수 자 이번에는 감성 감성 한 번 해볼까요 감성 거기에 넘어져 거기에 넘어져 거기에 어째 눈돌이 가잖아 거기에 넘어져 거기에 넘어져 거기에 넘어져 거기에 넘어져 눈돌이 가잖아 눈빛이 눈빛이 파도처럼 비창을 그리니 귀를 흘러보는 모호선 헤쳐났던 눈빛이 안녕 아니 이래 그의 곡을 이래 하늘이 흐어내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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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이 어쩜 분류받아 잖아 가슴 짜증나게 가슴 여럿이요 언니들 오늘 이렇게 고기가 만나 즐겁지 않을까 흑경식 거짓말고 가슴 정신도 가시고 즐거워주시고 그 날 Anny Thai 고기도 다른 사람 혀고기 아리야 아리야 아리야... 아리야 아리야 아리야... 이 박자 내 나이 황희야! 얼음을 씻지 맞아! 다행히 주의의 보름을 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릴게요. 저희는 한녀를 대표하고 있는 퓨전 구간 그룹 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